날씨가 좋아서 오늘 배들이 많네요 그러네요 배가 많으면 긴급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조종할 때 가끔은 막 달려오는 배들 때문에 좀 무서워요 그렇겠네요 항복 규칙만 잘 지켜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가끔씩 그런 충돌 영상 보면은 진짜 너무 아찔 때가 있어요 어? 근데 항법 규칙이요? 응? 항법 규칙 몰라요? 에이 아실 텐데 그게 뭔데요? 항법 규칙은 배가 운항할 때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규칙이거든요 어 쉽게 말하면은 자동차 운전할 때 지키는 도로교통법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운항 규칙이요? 맞아요 운항 규칙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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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운항 규칙 저처럼 잘 지키시면 사고 안 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명심 또 명시 마시죠 레저보트 처음 타세요? 굉장히 두리번거리시네